자 그러면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사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사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희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절도교통망 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후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후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 매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희서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5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협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B의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5대 주택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서울 용산구 원효로 사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떤 주택인지 개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사님 개유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본 물건은 용산 쪽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소위 말하면 모아타운이라고 하죠. 서울시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입니다. 권리 선정 기준일과 물건이 중공되는 시기 이것을 보게 되면 물건을 매입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방에서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처를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확정이 됐고 또 권리 선정 기준일도 확정이 된 이런 물건들은 조합원을 갖기에 상당히 용이한 물건입니다. 좋은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이런 물건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물건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호선과 경인중앙선, 용산역의 도보 이용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전연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15.41 평반미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 모아타운도 어쨌든 간에 재개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토지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토지에 대한 면적이 약 6평 이상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게 중공되는 시기입니다. 중공되는 시기는 한 3월에서 약 4월 정도 보실 수가 있는데 3, 4월에 중공이 된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건물을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만드는 시기와 만블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어떤 조건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좀 보신다면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이 풀업션을 좀 제공을 하고요. 중공 시기는 대략적으로 한 23년도에 약 한 4월 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좀 갔다 왔는데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가는 5억 9,8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전세를 놓고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이끌어내시면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또 좋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도 좀 봐주실까요? 네 건물의 특징 외관을 보시게 되면 조감도를 좀 뛰어났는데요. 물건 자체가 그 도로의 양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바로 뒤편에 또 고등학교가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시설이 좀 쾌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초등학교도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그 환경 시설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톤으로 좀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원룸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넓게 또 넓은 어떤 면적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구조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좀 많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실거주자들 20대, 30대에서 한번 내가 서울에 뭔가를 하나 가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실거주를 하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도 물건으로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용산구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새로 들어서는 곳이거든요. 주변에 도로에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접구선도 굉장히 좋고요. 안에 보시면 널찍한 원룸 구조에 아주 깔끔하게 똑 떨어지는 모습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건물의 특징은 간단하게 좀 살펴드렸는데 용산구는 사실 설명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지 여건도 너무 좋고요. 앞으로 특히 개발 호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내용들 지금부터 세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지 여건과 호재도 전해주실까요? 네, 뭐 입지나 호재나 아마 이런 방송을 좀 즐겨 찾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용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전문가가 아마 되셨을 건데요. 그만큼 용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건을 잡을 때 어떤 시기에, 어느 시기에 잡을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때의 가격이 과연 얼마에 잡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면 주식에서도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 이런 식으로 과연 무릎이 어느 정도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무릎을 찾는 것이 바로 주변에 있는 입지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호재입니다. 여기 용산하게 되면 뭐 1시간 이상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상당히 많은 호재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용산 기지창이 바로 옆에 입지에 있다는 것이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호선, 즉 경인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형찬공원 앞역에서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용산 정비창 개발이라고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바로 이것이 2024년도면 착수해서 진행을 합니다. 현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단곤일의 최대 사업이 2013년도에 한 번 꺾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많은 어떤 주변에 손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또 2023년도 들어서 가장 우선시 봐야 될 곳이 바로 이 용산 기지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호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물건이 위치해 있는, 즉 모아타운 안에 위치해 있는 이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을 좀 보시게 되면 생활 인프라야 서울 안에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상당히 좀 풍부합니다. 주변에 효창공원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공덕상권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용산의 어떤 원여러다든가 용산의 어떤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호재가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물건을 좀 내놓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5억대라는 어떤 가격대는 있지만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한 4억대에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지방에서 보시는 분들이 투자가 가능한 물건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어떤 업무지구 용산이 왜 이렇게 뜨느냐 주변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용산 같은 경우는 주변의 마포라든가 여의도 강남하고도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다. 또 서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평지를 좀 갖고 있는 쪽이 용산 외에는 따로 이렇게 딱 주목할 만한 그런 지역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서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계속적으로 용산에 붙어있냐면 그만만큼 주변 시절에 어떤 접근이 상당히 좀 용이하기 때문에 용산 쪽에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온전히 가지게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용산을 빼놓고는 서울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개발이 이제 큰 개발이 시작되는 용산 정비창 사업과 맞물려서 과연 주변 지역의 가격이 어디에서 먼저 뜨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용산 정비창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 11년도 이 사이에 한 번은 크게 이제 한 번 당군들의 최대 사업이다라고 해서 크게 떴다가 한 번 크게 또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 후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그 용산 정비창에 대한 부지 자체가 국가에서 갖고 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이목이 좀 끌고 있습니다. 현재 뭐 좀 부동산을 좀 띄우기가 약간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용산 정비창 사업이 기본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다 수립을 해놓고 24년도부터는 착수를 진행하겠다. 이제 도로부터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좀 보시는 안목에 있으신 분들은 이때 좀 가격이 약간 낮아졌을 때 좀 매수를 하고 또 이제 남들이 이제 용산 기지창 사업 얘기하고 용산 주변 지역에 얘기를 하고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또 한 번부터 매도 시기를 잡는 즉 무릎에서 사서 어깨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충분히 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호재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용산 주변 지역의 뭐 일대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 관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걸릴 염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좀 잠재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있는 뭐 미군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면은 더 빨리 이전을 시키므로 인해서 개발 사업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여건이 계속적으로 좀 마련이 되고 있다. 주변 지역의 이런 이런 것들을 꼭 어떤 그 호재로 호재로 봐서 호재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용산 안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도로와 교통을 계속적으로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뭐 gtsb 노선이 이제 용산역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송도에서 이제 마속으로 이어지는 gtsb 사업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 gtsa 노선 사업 gtsa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동탄에서 이제 삼성으로 올라가는 이 라인부터 이제 개통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그 나와 있는 차량이라든가 안에 내부시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시설을 좀 갖출 그런 예정입니다. gtsa 노선 또 gtsc 노선 이 gtsb 노선이 어떻게 보면은 전 정권 또 현재 정권과 맞물리면서 현재 좀 교통사업의 어떤 최우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gtsb 노선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신분당선에 대한 북부 연장 사업을 현재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현재 좀 개통이 됐고요. 이제 신사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서북부 연장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용산에서 이어져서 파주까지 이어진다면 용산역이 서울시와 더불어서 큰 교통의 어떤 역할 즉 이프라를 좀 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모아타운에 대한 지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모아타운 안에 이제 본 물건지가 안에 속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아타운의 좀 요건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던 재개발과 재건축 또 모아타운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뭐 법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 사업이라든가 가로종비 사업 가로종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구역 자체가 상당히 좀 작지 않습니까? 이걸 좀 약간 넓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서울시의 어떤 재정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조합원은 조합원들한테는 상당한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이게 조합원들이 어떤 분담금으로 작용한다면 그 추후에 어떤 분담금을 내야 될 때 큰 부담이 있을 건데 이것을 재정을 좀 메꿔주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모아타운의 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비계 수립이라든가 추진이 승인이라든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상당히 좀 좋은 거예요. 조합원의 어떤 동요일만 잘만 구성을 하게 되면 3년에서 4년 내에 건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하겠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한 36곳에서 38곳이 우리 동네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즉 26군데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26군데에서 용산에서 유일하게 이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이 바로 이 온열호사가 1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모아타운의 어떤 혜택을 주면서 어떤 그 재개발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했다는 것이 이 물건이 좀 특징이고요. 또 권리상정 기준이라든가 물건을 구입했었을 때의 조합원에 대한 조건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역 일대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일대는요. 정말 개발이 들끓는 곳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개발 후재가 너무나 많은 곳이고 특히나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린 모아타운 요즘에 뭐 부동산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다들 온통 이 관심이 쏠려있는 게 바로 모아타운 이야기죠. 여기로 또 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희로 사과해 주택 지금부터 가격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을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가 5억 9,800입니다. 이 용산, 이 원희로 쪽 주변 지역의 일대의 어떤 평당가를 좀 보시게 되면 거의 1억이 넘습니다.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토지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아파트에 기존에 있는 물건들이 좀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토지를 깔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가격 자체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의 평당가를 토지에 대한 가격을 좀 보게 되면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수준이 좀 돼가고 있는데 본 물건은 평당가 수준. 땅만 보더라도 약 한 1억 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나왔다. 즉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전세가인데 전세가가 왜 이렇게 작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산이라든지 상당히 좀 노후된 지역입니다. 노후된 지역에 당연히 새 빌라가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전세가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투자금 약 한 4억 4천만 원 정도면 좀 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좀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불경기에다 항상 불경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또 호환기에 좀 접어들게 되는데 남들이 살 때 또 팔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어떤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